야, 우리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오빠, 조금만 버티고 있어봐요? 이게 뭐야? 이거 들어가라고요? 어, 이게 뭐야? 이럴, 진짜! 아, 유리야! 나 포기하래! 아,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진영! 너무 멋있다, 정말 정현이 형! 저 형 뭐야? 이거 말도 안 돼요 우와, 이거 뭐야? 지목 날라갔어 이게 된다고? 내가 지켜! 이거 진짜라니까 다 거짓말이야, 다! 아! 너, 제가 포기할게요 너, 누구냐? 보자 봐! 살아서 만나요 난다 내가 먼저 Gone Dun & Dun & Dun & Dun & Dun 이정도 조금만 난 다음날 난 다음날 난 다음날 진짜 감사합니다.